자 이제 보건으로 체계와 보건으로 전달 체계는 같은 같은 동의입니다 동의요. 보건으로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접근종의 액세시빌리지 접근성 제일 제일 접근성이에요. 접근성이면 질의 교통 경제 경제적 질 퀄리티 계속성 효율성. 엄중 보건으로 목표가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거죠. 거리 질의 교통 경제적과 관련된 게 뭐냐 접근용이 있어. 이걸 추구할 수도 있고 제목 놓고도 할 수 있고요. 의료 질이라는 건 전문성이죠. 전문가가 해야 퀄리티 높은 거 아니에요. 의료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발전돼 있지만 어느 명의가 어느 질환에 어디다 뭐 성형외과를 가는데 어디가 잘한다든지 알 수 있어요. 간판은 똑같은데. 이걸 찾아낼 줄은 지혜가 필요하다고요. 계속성이라는 건요 이 조건 조건. 혹시 그 미장원이나 편의점이나 주유소 가면 마일리지 하는 거 있죠. 계속 와란 얘기야 네트워킹. 계속 우리 단골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. 자 그다음 이제 에피셜 효율. 효율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. 자 경제성이 뭐냐면 인풋 대 아웃풋. 투자 대비 투입. 대비 산출 결과.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.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니게. 이걸 다른 말로.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얘기한다고. 자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단어가 이제 효과야 효과 효과는 리절트예요 결과 다른 말로 목표. 효과는 결과고요 효율은 경제라고. 자 우리 공부한 결과 합격했다 결과자 리절트. 끝 효율은 집중이 돼 집중. 우리가 목표를 십이라고 그랬는데 구가 됐어요. 왜 십이 안되냐 일만큼 차이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석해서 다음에는 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. 효과적 측정이고요 효율은 얼마나 저 비용으로. 고효율을 냈느냐 그다음에 여기 다른 게 비용도 있지만 시간 노력 경제 또 이런. 투입 요소가 최소 비용이면 인적 자원 인력. 물적 자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자 예를 들어가지고. 그 물건을 드는데 한 사람이 그 열 개의. 물건을 옮기는데 한 사람이 열 번 날려는 비용하고. 열매 한 번 날려는 비용하고 비용 대비해서. 비용이 싸면 싼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대신 싼 것도 좋지만. 시간도 따져봐야죠. 긴급을 요하는 건지 좀 여유가 있는 건지. 일당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걸 이제 따지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목표가 접근 용이성. 그다음에 질 퀄리티 그다음에 지속성 효율성 네 가지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. awhileня 극우학 대 야식들 constitu Bam bump하 훌 학염 그럼 다시 알게 된 한 사람 구독과 함께 abge게 된다는 거죠 busca 시pel아 dumping 요청도가 됐고. 보물 saw 맞 우리 hacia ole 이